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을 맞이해서 아침에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오천까지 왔어요. 오천에 사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부럽습니다. 오늘은 오연만 회장님께서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노래, 많이 부르셨던 노래 한반은 여자의 일생 불러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길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내지 고달픈 인생 길을 헌벅이 면순 아, 찬마귀야 한바귀의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얼마나 고생하시며 하셨어요. 이 좋은 세상에 건강하시고 자식들 보도하시면서 보도를 하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아야만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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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 눈물로 부딪는 여자의 일세